붉은끼가 많이 사라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! 새로운 에피소드의 인사오빠 에피소드에다 제가 누구를 해야 할 수 있어야 해요?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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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1년바라고 합니다. 오늘 메이크업을 주려고 해요? 오늘은 베스트 메이크업을 주려고 하는데 오늘 하러고요. 좋아 그럼 스킨! 스킨을 발라줄 건데 뭐야? 이렇게 빼서 귀에 걸 거예요. 귀여운데 눈 위로 옛날에는 진짜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요즘에는 깔끔하게 아이돌들이 정리된 느낌으로 눈썹은 끝! 그리고 이제 알 끝은 아니야 알 끝은 아니야 일단 주문할게요 짬뜸 짬뜸 이야 누구냐 와우겠어요? 달라요? 진짜 달라요? 한국 남자 아이돌 보면 뭔가 멋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예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? 이 정도 이 정도 섀도우로만 정리해 주는 게 트렌드라서 여기로 여기로 빵빵빵 해주세요 빵빵빵 컬러 스프레이를 뒤에 뿌려볼까? 뭐?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렌즈를 낄 거예요 제가 남을 껴주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눈 정면 봐 아니야 나 믿어 나 믿어 네 안 되겠어 못 하려나 봐 한번 겁쟁이? 겁쟁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눈 정면 ago 이제 거울을 볼 시간이 왔어요 어 너 왜 저렇게 봐. 아니 나는 거깝게 보기 싫어서 쉬며 쉬며 꼬꼬밥 제플로 얼굴이 완성이 됐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제 스토로 왔거든요. 제가 알려드리니까 진짜 이제 카메라를 딱 잡아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니야 너무 조금 어색해 이거를 코칭을 해 주실 인스타 페럭 중입니다. 박수 부탁드렸다. 여기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